2013년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올 한해 산업 전반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박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소가 최근 10개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2013 산업기상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정보통신은 맑음, 자동차와 기계, 섬유와 철강 등 6개 업종은 구름조금, 건설과 조선은 흐림으로 전망됐습니다. 대한상위가 2013년 산업기상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이라든가 조선 같은 경우에는 흐림으로 예보가 됐지만, 비로 전망이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불황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가장 쾌청한 업종은 정보통신산업. 세계 주요 나라에서 LTE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휴대전화 부문이 경기 호조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스템 반도체와 고해상 디스플레이 패널의 성장도 기대됩니다. 생산은 지난해에 비해 4.6%, 수출은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와 기계, 정유와 석유화학, 철강과 섬유 등은 구름조금이 예상되고, 자동차 업종은 6종의 신차 출시와 기아차 광주 공장의 증설로 수출이 3.1%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계 업종은 시진핑 시대 개막을 맞아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유 업종은 동남아시아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출이 1.3%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흐림으로 예보됐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돼 지방 공공발주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 역시 흐림으로 예보됐는데, 이는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급 과잉의 지속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기대감이 있어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산업뉴스 박세정입니다.